1과목입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입니다. 이 과목은요, 첫 번째 과목이자 만점의 과목입니다. 왜 만점의 과목이냐? 시작이 만점이야만이 마지막도 만점입니다. 수능을 본 수험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수능이 몇 개 틀렸나 그러니까 자기는 한 개 틀렸을지 아니면 모두 맞았을지 그럽니다. 우리도 시험 친 후에 몇 개 틀렸냐 그러면 한 개도 안 틀렸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수강생의 합격글을 읽어보면 만점짜리 수강생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며 100점이 아닌 만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우리 산업안정관리론은 1과목이자 차프트원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좋아하잖아요. 앞에서 시작한 일본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은 백, 남버 등번호도 일본을 가지고 돈 내고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앞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오개요가 바로 1장입니다. 왜 1장을 붙였냐고요? 저가 1장을 붙이고 싶어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재수의 학문적 의견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기준에 의한 NCS에 의해서 이번 시험은 이렇게 출제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우리 수강생이 만점 맞을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 아닌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중점 학습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어떤 책에도 중점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오면 중점 학습 내용이 있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강단에서도 꼭 중점 학습 내용을 저 책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업고등학교 안전교제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업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 안전교제가 바로 정재수가 지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 학습 내용은 이번 1장에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험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 전쟁을 한다든지 함께 가자는 게 뭐야? 워킹 투게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사는데 우리는 합격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상에 원래 인류문명은 약 75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과 비슷한 뭐예요? 유인원이 출현했답니다. 고대를 거쳐 중세 1일까지 문명은 오늘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완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면 1711년이죠. 아마도 이때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을 시작을 하여 우리는 서로 잘 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대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발전을 하여 이제는 오로지 대량생산체제에서 자동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데 실제 지금은 정보화, 자동화가 지났습니다.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AI 시대가 있는 것 반면 아직도 우리는 중공업 시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작업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1장은요. 내용을 요약한다면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OT에서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전관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우리는 응원사를 붙였습니다. 바로 중요성, 역사 등에 관련된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면 지금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되는 중심적인 내용은요. 5개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소단원 5개를 구성한 이유는 바로 출제 기준의 이번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단원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강의도 제가 소단원 중심으로 이번 1장은 5개 강의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과 생산이에요. 처음이 안전과 생산인데요. 안전과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를 왜 하는지 또 왜 하느냐 바로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입니다. 안전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도 제1조는 목적입니다. 2조는 용어정입니다. 여러분 동창회라든지 개모임을 해도 개치기를 만들 때도 1조는 목적이어야 하고 2조는 용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다?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무식하지만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 안전자격기사는 틀림없이 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를 공부합니다. 이 내용 역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제의론이 세 번째입니다. 안전보건관리제의론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웹스터 사전이라든지 학자들의 안전관리이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말 재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바로 재해가 있기 때문에 무죄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전활동기법입니다. 안전활동기법은 무죄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활동기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야 다섯 개 장으로 다섯 개만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안전관련 역사는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아버지가 누구먼 너 어머니가 누구냐 알듯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단원에 본단원에 가기 전에 왜 하냐 그랬더니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여러분 오티를 잘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첫째 건강하고 그 다음 어떻게 건강했으면 오래 살아야 장수하고 건강과 장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부자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요 순수한 정제수의 학문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내용을 창조하고 또는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정의는요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이 뭐냐 그랬더니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을 건강의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건강이란요 질병이 없고 몸뚱아리 건강한 것은 틀림없이 건강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사람이면 뭔 냄새가 나야 된다?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전 강의를 하면서요 어디에 기업에서도요 제가 S그룹, K그룹 그뿐 아닙니다 H그룹 제가 대기업만 100여 군대 이상 강의를 하면서 안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건강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슨 냄새가 나야 한다?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격증을 따른 목적은 건강과 장수와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건강하신다면 어떻게? 정말 백수하셔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남보다 이러면 또 경쟁이 되나? 그래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전 강의하는 목적은 건강장수 부자입니다. 그러나 뭐다? 첫째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래요. 드디어 안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내용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안전이 뭐냐 그랬더니요 사전에도요 학문으로도요 동양에서도요 서양에서도 다 합니다. 왜 또 네 가지만 하냐 시험에도 1, 2, 3, 4백 개 안 나오는데 다섯 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네 개만 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냐 그래요. 이번 문제는요 제가 답은 1번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선 사전입니다. 사전에는 안전이 뭐냐고요 위험하지 않는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안전입니다. 드디어 학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학문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거요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조건이나 상태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긴데 어떻게 기억하는 그래 내가 짧게 바로 하겠다 안전이 뭐냐 하면 결론을 노립니다. 바로 이거야.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다음 중 안전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그러면 답이 몇 번? 1번이라고 그랬어요. 1번. 이것이 바로 요사이 여러분 말한 CBT의 시험에도 들어가 있고 문제은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정말 일본이고 문제은행 안전이 책임 책임질게 바로 여론갯이 출제된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모든 강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동양적입니다. 동양은 역시요 한문 예의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안전은 바로 편안한 편안한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집택다에다가 계집료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요 남녀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뭘 한다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안정을 뜻하는 그래서 가급적 안사람 바깥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입니다. 완전합니다. 바로 이거는요 그 인근궁 또는 칡궁이랍니다.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로 왕골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궁궐에 앉아 위험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질서로 유지를 뜻하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비행기 타고 자주 다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외교를 하기 위해 그러나 자주 다닌으로써 별로 나라는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 회사도 그렇잖아. 사장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여러분 서양인은요 이놈들이요 한 수 지혜로웠다 한 수 높아요. 왜이냐면 세이프티를요 바로 영어 앞에 숫자를 따서 세이프티 이렇게 6개 가지 단계를 했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세이프티는 슈퍼바이스라고 했어요. 관리감독도는 관찰 이런 거죠. 원래 슈퍼바이스는요 부대통령 이름 말이에요. 회사에도 부사장을 슈퍼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슈퍼요. 바이스 두 번째라는 2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기사를 따서 안전자격증을 가지면 안전관리자가 되잖아요. 안전관리자가 되시면 바로 여러분 어떻게 근로자 신분에서 사용자 신분을 바뀌어 뿝니다. 이것이 꼭 좋은 일만 아니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자격증이 안전자격증이다. 그 다음에 S 그 다음 A 에티튜드라 그래요. 에티튜드는 태도입니다. 우리 교육에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지식교육 2단계가 기능교육 3단계가 태도교육이라고 그래요. 태도교육은요 3단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나 몸 자체를 습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세살벗이 여든까지 간다. 그리고 이것도 영어로 해도요 우리는 영어가 A부터 Z까지 1, 2, 3, 4 붙이면 얘가 몇 번이냐 하면 26번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태도라는 말은 100점이 딱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아야 돼?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기 아 세 번째를 가야 되는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팩트입니다. 사실대로 현상파악이죠. 그 다음에 E는요 이베레이션 그래가지고 평가 분석 또는 대책 수립입니다. T는 트레이닝 훈련 될 때까지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니가 주인이 되라 이 말이죠. You are the owner 역시 오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인과 오너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 그 다음에 학문 동양 서양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 쪽의 결론은 뭐다?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1, 2, 3, 4, 4, 5 몇 번은 나와? 1번은 나와. 그래야 요사이 우리 시험보는 CBT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책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렇다면요. 본론 내에 들어갔습니다. 안전과 생산에서요.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 안전관리가 뭐냐 안전관리는 생산성이 항상과 재산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눅렬적인 요소가 요소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했어요. 그리고 왜 색깔로 이러나 실제 이 전체를 다 할 필요 없다. 요것만 하자. 안전관리가 뭐냐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 이다. 바로 안전관리 재해로 뭘 보호한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이것이 중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라이프 뭐라 그래요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바로 건강과 뭐요 인간의 생명은 장수잖아요 건강 우리는 건강 이야기를 했죠 장수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달 얼마 살아야 돼 백살 까지 살자 요사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수인생 백수인생 백살까지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과 뭘 보호한다고 재산을 보호한다고 재산을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바로 돈이죠 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오티 순수의 백억 입니다 백억 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백억을 벌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백억 못 벌면 어때 바로 꿈이라도 좀 꾸자 우리말에 이런게 있잖아요 꿈은요 참 뭐라 그래 잠은 새우잠을 찾으라고 쪼그러가지고 꿈은 원대한 고래꿈을 꾸자 그랬잖아요 꿈이라도 꾸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건강과 장수와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 체계적인 재발활동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안전관리를 한다 기억을 합니다 요 문제는요 어떻게 나오냐 안전관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 2번으로 주로 들어있어요 2번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 체계적인 재발활동을 뭐라 그러면 답이 안전관리다 그럼 두 가지로 나오겠죠 이것도 2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고 4번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드디어 안전관리하는 목적 사실 다 했어요 다른 말 안전의 가치입니다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건강과 장수와 돈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가끔씩 나옵니다 안전의 목적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문제 안전의 가치가 아닌 것은 가치는 뭐예요 값어치라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에서도 가치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안전의 가치 왜 하냐 그러니까 인명의 존중 인도주의 시련 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념도 바로 인명의 존중 인도주의 시련 하게 합니다 모두가 다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는 안전관리의 목적이다 땡땡이 안전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 셋째 생산성이 항상 이에요 정말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는 만큼 이익도 나아야 된다 이런게 생산성이 항상 이죠 넷째입니다 경제성이 항상 나라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옛날 옛날 뒤에 나오겠지만 옛날 옛날 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생산이 제1이었는데 1906년에 요거는 이제 하인리아 게리를 꼬아가는 1906년경에 미국에 있는 철강회사 회장님께서 안전제의를 강조했어요 우선 여기 뒤에 그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리인데 미국의 시험에 출제된다 게리는 시험에 출제된다 이것도 몇 번 일본이에요 일본 그럼 옛날은요 뭐니뭐니 해도 생산이 제1이에요 그 다음 품질이 제2였어요 많이 만들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똑바르게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제2입니다 마지막에 안전이 제3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애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중에 한 명만 마치면 그 집안 성공하는 거요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요 그게 바로 품질 제1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은 어떻게 제3으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 낳아봤자 죽어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바로 야 오늘 또 바로 여러분도 뭐요 안전이 제1이고 역시 안전한 다음에 품질하자 품질한 다음에 생산하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안전제1 그래서 답이 게리인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역시 안전제1 품질제1 생산제3 이런 순서가 오늘인데 그분을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1906년 세계제1의 제철회사인 미국 제강회사의 게리 사장의 시책으로 안전제1이 시작되었다고 어떻게 질문할 거냐 안전제1을 최초로 창조해 나는 창조라 그래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고 이런 물음 답이 뭐다 게리 1번 게리 바로 게리는요 바로 어쩌면 대통령 의장에 바로 이분이 바로 게리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전제1을 이야기하신 분 그럼 누가 게리 시험에 나온다 몇 번 1번이다 엄지손가락 의자가 올렸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특히 세하에서 출간한 교재는 반드시 책 자체에 이게 중앙이에요 있으면 좌우축에 합격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합격 날개를 만들어 두어서 바로 여러분 CBT 시험에 대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합격 나오는 문제 꼭 아셔야 될 문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좌측과 우측 합격 날개입니다 우리 하늘을 나는 새도 뭐가 있어야 돼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날개 그래서 보겠습니다 안전자격증을 합격해야 하는 이유자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우리는 건강을 첫째 장수 그 다음에 부자 대기입니다 그래서 매수까지 한다 백수까지 우리는 백억을 벌 바로 뭐를 만드는 것 백수와 백억의 프로젝트를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요 우리 대학에서는 백억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는요 우리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 사실 이 내용은 여기 나온 합격 예측에 재난이니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것은 실제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안전자격증을 따면 재난이 뭐고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져가 자구 합격 날개에 넣어놓고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난이 뭐냐 하면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재산과 국가에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걸 재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적인 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래 가뭄 지진 항사 조류 그 다음에 이런 걸 조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전인이라고 그러고 사회재난은요 하재 붕괴 폭발 인위적인 재해를 사회재난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준이든 안전관리자라서 참고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은요 역시 안전제일의 역사적 기원을 조금 이제 야 수준인데 길게 좀 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게리씨의 시책이라는 것은 요거는 안전제일을 창조하신 분 그건 말씀하시면 게리가 1번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역시 그랬어요 미국이요 역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다 또 무력적이라든지 뭐든지 채워간 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생산에 앞서 안전을 먼저 세이프티 퍼스트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유럽에서는 생산에 반드시 안전을 포함한 프로덕션 위드 세이프티라고 쉽게 한다고 했으며 현재는요 안전작업 세이프티 프로덕션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과 생산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바퀴가 두 개인데 한쪽이 펑크가 나 버리면 어떻게 쓰러지죠 그래서 반드시 수레의 두 바퀴가 바로 안전과 생산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론은 안전재해를 말씀하시고 최초로 이야기하신 분은 겟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녹십자의 기원입니다 우리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안전보건 표지에 있는데 녹십자는요 사실 이렇게 되었죠 이 녹십자는 기원이 이거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녹십자가 뭐냐고 녹십자라는 것은 안전운동을 상징적 표시에 저도 이렇게 뭐 배지를 하나 이렇게 하나 달았는데요 이게 뭐냐고 바로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지금 저 이게 뭐죠 바로 여러분에게 가급적 상징적으로 뭔가 표현해 주기 쉽고 제가 이 명차는 뭐냐고 이게 HRT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만들어줘가지고 이 옷도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한번 모양을 내본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안전운동 상징적 표시면 안전운동의 근본이 바로 녹십자 그 기원입니다 녹십자는요 멋지잖아요 서양에는 뭘 나타내 인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인해 인해란 뭐냐고 바로 이거죠 인해라는 것은 야 나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을 해라 서로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사과 나면 다치지 마라 이런 뜻도 맞지만 나도 첫째 안 다치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너도 다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를 사랑하는 뭐가 있어야 돼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또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요 나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요 복과 덕을 의미하면 야 멋진 것 같아 우리는요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하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이름은 뭐요 저 이름은 진짜 재수 있는 남자 정재수죠 뭐냐 그러면 정이잖아요 진짜잖아 재수 이 방에도 오늘 뭐가 있다 재수가 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그래 그 머리도 하얗은 분 그 말씀하시는 게 뭐가 정말 재수 있게 하더라 얼굴만 생각해도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 행동 뭐 생각하기 앞서 뚝뚝뚝 하는데 CBT에서나 또 지필고사에나 지프니까 지피는 대로 뭐가 나와 바로 답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바로 동양에서는 복과 덕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동양에서는요 우리 정월 초하는 날 세배를 하잖아 세배하고 또는 여러분 악수 나눌 때 건강하시 새해에 덕담을 해 건강해라 부자되라 장수해라 오래 살아라 다 뭐 돈 많이 벌어라 전부 다 뭐해 안전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다 바로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월 초하는 날 TV를 딱 틀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TV에서 그 젊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또는 뭐 나이 드신 분도 나올 수 있겠죠 양손을 잡고 부부라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큰 절을 올립니다 바로 우리는 안전 녹십자의 기원은 바로 녹십자의 뜻은 바로 동양에서는 복과 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녹십자의 기원을 보면 미국에서는 청색 바탕에 백십자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십자 적십자가 있으므로 현재는 뭘 하냐 그러면 바로 여기 보이는 녹십자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두 가지 시험에 나온다 그러잖아 여러분 모든 것은 제가요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 또 누가 그래 야 시험에 나오는 거만 하자 그런데 아니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수준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알아들을 게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는요 전국 안전보건 강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전보건 강조기관에 하냐 이때는 이제 점검 중에도 이런 점검에 안전보건 강조기관에 특별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장에 가서 하겠지만 특별 점검 이것도 시험에 나와 전국 혹은 또는 안전보건 강조기관에 하는 점검이 뭐냐 답이 특별 점검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특별 점검으로 왜 그러냐 안전보건 강조기관에 특별 점검하니까 바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보건 강조기관은 뭘 한다 특별 점검으로 한다 다 표시해 놨잖아요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요 산업안전이 사실 목표에요 안전목표는 머리머리 해도 역시 인명이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존중할 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업은요 바로 뭐냐 하면 손실방지하고 경영경제라고 하는데 돈이 많아야 돼요 기업도요 그래서 주가도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요 서로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또 직장도 어떻게 안전한 직장이어만이 서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기 역시 바로 한 번 더 강조 안전제일의 이념이 요것도 간혹 시험에 나온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다 간혹 안전제일의 이념이 뭐냐 인간존중이에요 그럼 뭐냐 이제 연결시킨다면 곧 하겠지만 3장의 무죄운동의 이념도 못다 인간존중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원래 기계기구설비 신설변경 수리 등을 할 경우에도 특별점검하고 천재지변이 발생 후에도 특별한 경우하고 바하 안전강조기관 우리나라는 언제 7월 1일부터 7월 31일 또 뭘 한다 안전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대단하신 분은 누가 알았습니까 게리를 알았습니다 게리를 그런데요 하인리가 나와요 저는 이분의 하인리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벌렁벌렁하고 잠도 안옵니다 안전의 최고입니다 바로 안전의 창시자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이 하인리란 분은요 사실 어떤 분이냐 그러면 역시 미국이야 미국의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인데 보험설계사라는데 모든 사람의 재정을 책임져줬다기 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나는 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안전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하인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지만 대개 우리나라도 하인리 관련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받은 분이 제가 알기로 한 100명쯤 될 거예요 그러나 세계 전체는 엄청나게 했죠 이 하인리는요 사실 일명 하인리의 재해 코스트 법칙인데 뒤에 나와 나오지만 우선 먼저 하면 재해 사고 한 건당이 직접 손행을 A라고 하는데 이게 1이에요 그럼 재해 사고 한 건당이 간접 손실이 그러면 4에요 그래서 A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직접 손행 B를 간접 손행 1대 4다 그럼 직접 손행은 10원밖에 안 되는데 간접 손행은 얼마? 4니까 40원이야 총 손행은 50원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다? 하인리에요 하인리는 시험에 나온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 첫 강이잖아 첫 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하인리에 대한 이론이 나오고 이건 또 시험도 이래 나와요 1대 4의 재해 코스트 법칙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면 답이 하인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는 하인리 법칙에 의해서 직접 코스트가 100원일 때 간접 코스트 얼마? 400원 전체 코스트 얼마? 총재해 코스트는 500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게리 회장을 봤는데 하인리에 정말 안전의 창시자도 한번 볼까요 네 하인리 법칙은요 여러가지 뒤에 나와주면 바로 이분이 하인리입니다 하인리는요 바로 1886년에요 태어났다가 1962년에 아마도 하늘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분이 하인리가 되겠습니다 하인리 하인리는 우리는 1대 4도 했지만 1대 29 300의 법칙을 만든 거에요 1대 바로 대형 참사 이걸 가지고 메이저 참사라고 했죠 이걸 가지고 이런 걸 사망이에요 사망 그 다음에 한 건의 그 사망사고 있었다면 반드시 21건 미니어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300은요 아무 사고 없는 무상해가 있었더래요 그거 가지고 1대 29 1대 29 300의 법칙을 역시 만든 분이 누구다 하인리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오면 내가 책임을 그래서 우리 하인리는요 정말 위대한 벌써 1대 4에 알았죠 1대 29 300의 법칙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여기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분이 바로 하인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드디어 다음 문제는요 역시 합격 날개에서요 이런 것이 있어요 KS는 뭐 한국산업표준기구고 EN은 유럽기구고 IS는 국제표준기구고 우리는 이런 것은 수준 높이기 위한 거고요 미연 방지 예방철학과 MP는 보존 예방 CM은 계량보전 PM은 예방보전 이런 것도 이제 참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제 CBT로도 들어가 있고 또 뭐냐 그러면 어디 실제 문제운영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 풀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이제 그 산업기사는 지금 CBT를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고 그 우리 기사는 지필고사라 그러는데 어디나 다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한 기업 회장으로서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 후 안전의 투자자가 결국 경영상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공헌한 분은 누구다 뭐라 그랬어 바로 결이잖아 결이 또 지금 아는 사람 하인니도 알죠 하인니는 뭐다 1대4 법칙을 만들었고 1대29 300의 법칙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바로 이 1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가 뭐라 그러니까 재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적 책임적인 모든 활동도 안전관리가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평생 동안 안전관리하는 이유이자 목적은 건강해야 됩니다 장수하셔야 합니다 또 부자 되셔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요 또 안전재해를 창조하신 분은 게리다 번호 1번이었다 그뿐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인니를 만났습니다 하인니는 안전의 최고 창시자라고 해도 가은이 아닌 분입니다 이분은 보험설계사의 두 분 다 미국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얼굴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뭐를 마무리해서 1강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2강에는 바로 2장 안전용어의 정의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강을 마무리하고 1강의 정의도 했습니다 2강을 보여드려서 왜 예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는 예습과 복습인데 바로 예습을 혹시 못하더라도 복습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용어 정의를 보여드리는 거요 2강에서 안전용어 정의를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 놀면 돼요 공부는 누가 그랬잖아요 머리 좁은 사람이요 머리 나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정말 열심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는 이런 분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노는 거야 즐기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바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책으로 재키면서 눈은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디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책도 재키시면 저와 함께 한다면 건강한 자격증 부자되는 자격증 바로 뭐다 평생 줄지 않는 저축동장 바로 안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보다 안전 용어 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